근데 제가 가르치는 기본이 정말 주옥같은 기본이거든요. 그럼 이거를 잘 배워놓으면 다음에 내가 살풀이 안하겠다 손이 턱 떨어지는 게 어렵거든요. 발 하나 턱 짚는 게 어렵다. 호흡을 빼는 거. 근데 이렇게 배워놓으면 턱이 됩니까? 이렇게 되지. 아 이거를 내가 기초만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내가 뭐하고 있지? 기초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뭐하고 있지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분들 한사람 한사람이 어디 나와가지고 너는 뭐하고 다녔는데 그런 멋진 거를 배우노?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도반들이 생기면 좋잖아요. 도반들이.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뜻깊은 일을 하고 있구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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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